천혜의 자연을 품은 충청북도 괴산. 이곳에서 만난 이번 주 효자 작물은 바로바로 배추입니다. 쇽! 노랗죠. 저기 꽉 쳤잖아요. 배추. 밭이 2만 평에 19만 폭이 추악하겠죠. 속이 노란 배추로 과연 분야론구의 연매출은? 배추로 연매출 4억 4천을 올리고 있는 박옥진이에요. 배추 농사와 절임배추 판매로 연매출 4억 4천만 원. 박옥진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은 금요일 오후 2시 30분에 전격 공개됩니다.